새해 축하합니다. 새해 축하합니다. 2019년도에도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올해부터 바뀌는 것들 뭐가 있는 핵심만 딱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최저임금. 올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8,350원입니다. 작년보다 820원 올랐어요. 월급으로 계산하면 약 174만원. 작년보다 17만원 오른 거니까 잘 기억해두자고요.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나라에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나옵니다.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해주는데요. 만 18세에서 34세까지 학교 졸업한 지 2년 이내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일정한 소독기준을 충족해야 된대요. 3월부터 접수 시작하니까 취준생들 신청 보고. 나라에서 해주는 공짜 건강검진을 더 많은 청년들이 받게 됐습니다. 원래 20, 30대는 직장인이나 세대주여야만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70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혜택을 받게 된 겁니다. 가까운 병원에서 기초검사부터 만성질환, 우울증 검사도 할 수 있는데요.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는 이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세요. 우리나라 공항에서 면세 찬스. 이거 출국할 때만 가능했잖아요. 이제는 한국에 들어올 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르면 5월부터 인천공항에 입국 면세점이 생기거든요. 범역 문제 때문에 담배 같은 일부 품목은 제한되지만 동소기업 위주로 운영돼서 구경거리도 많아지고요. 임대 수익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공익 목적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해외 나갔다가 선물 사오는 거 깜빡했을 때 들리는 것도 괜찮겠네요. 낮에도 예쁘지만 밤에는 또 다르게 예쁜 고궁. 근데 야간 개장은 1년 중에 딱 몇 달 만에서 티켓팅도 엄청 치열했죠. 심지어 안 표상도 있었다는 거. 그런데 이제는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오늘부터 창경공이 9시까지 개장하거든요. 굳이 나악한 분위기를 즐길 커플들이나 야근 때문에 못 놀러갔던 직딩들도 구경갈 수 있겠네요. 자, 댕댕이 견주님들 주목! 올 3월부터 반려견 산책시킬 때 목줄 꼭 채워야 합니다. 맹견으로 분류된 개들은 입막에도 꼭 써야 하고요. 이걸 지키지 않아서 반려견이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에 처벌 규정도 새로 생기거든요. 맹견 견주들은 1년에 3시간 안전교육도 받아야 되는데 어기면 과태료가 300만 원입니다. 최근 반려견 관련 사고가 많았던 만큼 관리를 소홀히 했을 때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처벌이 강화된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 모두 안전하게 댕댕이 산책시킬 수 있으면 좋겠네요. 사실 이거 말고도 바뀌는 거 꽤 많은데요. 못 담은 건 댓글로 달아놓을게요. 소듕만 일사이프 구독자 여러분 올해는 더 멋진 일만 일어나길 바랄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